20년 군생활을 마치고 육군 소령으로 올해 1월 1일부로 전역을 해서 주택관리사를 준비한 박소현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70세까지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추천을 받아서 주택관리사 시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원되는 동영상 강의가 좋았고요. 특히 시험을 앞두고 특강이랑 모의고사 풀이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에듀윌에서 이런 합격자 모임을 가져줘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합격 비법이라고 한다면 개근상인 것 같아요. 저는 학원을 빠진 적이 없고 1시간 전에 먼저 가서 예습했고 또 수업 끝나고 1시간 후에 남아서 복습을 하고 꼭 갔고요. 또 오전에 못 가면 야간반을 꼭 수업을 들어서 저는 수업에 빠지지 않은 게 저희 합격 비법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제2의 직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관리해주는 전문직인 주택관리사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성 소장님들께서 현직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성분들에게 많이 도전할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기회에서 가장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어디 가서 그런 애로 및 건의사항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정 같은 곳이 바로 동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회의 끈끈한 정이 그런 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echt 보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